그대 없이도 하루가 괜찮을까요 이렇게 생각만 해도 아픈데 사랑이 오던 날도 처음이 맞춘 그날도 어떤 일처럼 쉬워야만 해도 이제야 사랑을 할 것만 같은데 그대 아니면 못 살 것 같은데 사랑은 아니었다고 다신 볼일 없다고 헤어지자 말만 되돌아와요 너무 보고 싶은데 정말 보고 싶은데 그대 맘이 변하면 보내줄 수밖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야만 해요 이젠 정말로 끝인가봐요 그리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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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